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보시는 김에 급하게 한번 방송을 했지만 지금 여섯 번째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낙이 바뀐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과 낙선이 바뀐 도봉구 의뢰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 의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겁니다 나라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도봉구 의뢰 김선동은 어떻게 낙선했는가 여러분 도봉구 의뢰 14개 동 80개 성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갑과 도봉구를 얼추한 40개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도봉구에 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은 80대 제로였습니다 80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간 모든 동전이 동시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천문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납니다 서울시 도봉구 사례는 여러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후보입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에 착하게 일치하는 그게 값이 바로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로 단 한 개의 동 한 개의 투표소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80대 제로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는 겁니다 왜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조작률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값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12.8% 13.1% 플러스 10.4% 10.6% 플러스 10.8% 12.5% 9.5% 100% 조작입니다 선거가 정상이면 도봉구 의뢰 유권자 10수만 명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로 나누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해야 됩니다 수만 명으로 입성된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은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거나 미세한 차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12.8% 13.1% 나오면 100% 뭡니까 조작입니다 100% 100% 조작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어떻습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1에서 3%의 값이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0값을 중심으로 중첩되면서 이렇게 분포가 돼야 그게 정상투표인 거죠 아무리 뭡니까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야무지게 작업을 하더라도 부정선거하면 선거 데이터의 모든 게 각인됩니다 범죄 행각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당처럼 그냥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됩니다 다음에 이런 법을 바꿔가지고 선거 데이터 발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누가 됐나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거 데이터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완전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범죄입니다 왜 범죄냐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정상이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이 되면 10% 20%가 나옵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상이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0에서 1 2 기껏해야 뭡니까 그렇게 적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김선동 후보는 24%를 조작을 한 겁니다 24%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대주고 12%를 뺏는 방식으로 24%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후보가 47%를 득표했는데 선관위가 59%를 득표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김선동 후보는 50%를 득표했는데 선관위가 38%를 득표한 것을 패배자가 된 겁니다 몇 표 차로 패배했느냐 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기영 5만 1천 김선동 4만 4천 그러나 이름 4번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된 것 24% 적용된 것을 다 원위치시켜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소를 후보별로 구한 겁니다 그것을 당일투표소에 구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사전총투표소가 나온 거죠 김선동이 이겼습니다 4만 9천 표 차에 오기영이 4,700표로 김선동이 이긴 겁니다 도봉구가 여러분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도봉구 어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7,201표로 그러나 여러분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작당한 것을 다 여러분들 수정하게 되면 통합당이 승리한 거예요 김선동이 2,257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당락을 다 바꾸는 짓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3구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실제던 3구 대선에서도 여러분들 민주당은 80대 제로로 모두 다 승리합니다 왜 사전투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정상이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건데 사전투표가 비정상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작이죠 이재명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도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윤석열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말이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3개월째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선관위 자료는 이렇게 아주 상시하게 나옵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투표 그 다음에 쌍문일동의 관내사전투표 1투표수 2투표 3투표 4투표 다 이러면 이 숫자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의 투표소에서 같은 동일한 조작률을 가지고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꼭 같은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나 3구 대통령 선거부터 22%를 조작한 겁니다 22%를 22%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22% 조작 안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봉구을 해서 여러분들도 도봉구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게 보시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1, 2, 3, 2 중앙선거관에 발표 잘합니다 당일 투표에 44% 득표했는데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55% 득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짓이냐 이야기예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조작한 것을 수정해놓으니까 딱 있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을 수정을 해놓으니까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44% 대 44% 50% 대 51%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3구 대선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80대 1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이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6% 7.9% 6.7% 5.4%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의 엄청나게 큰 수에 한쪽이 일방조로 플러스 한쪽이 일방조로 마이너스는 뭡니까 그건 100% 뭡니까 조작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16%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16% 조작해가지고 8% 이종진 후보에 밀어주고 이재명국의 8%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3%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한 겁니다 63%에서 70%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11만 대 5만 6천 표로 이겼는데 실제로 그거 보니까 10만 대 6만 표로 이긴 거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죠 표가 남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후보별로 이동진 170표 얼마나 이름부터 표를 쑤셔넣고 별짓을 다 했는지 표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170표 51표 모여표 17표까지 합체가 244표가 남은 겁니다 퉁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44를 줘가지고 제로를 만든 겁니다 전산 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고 투표를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유력한 증거로 우리가 244, 마이너스 244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2018년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 여러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했습니까 서울시의회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시의회도 여러분 다 조작을 해가지고 기한표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입니까 흐려지가 잘 안 보이네요 제1선거구 아마 도봉구에서는 세 사람을 내보내는가 세 사람을 의원을 내보내는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자기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2선거구 제3선거구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 합치면 또 플러스값이 오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출근길이 바쁘실 텐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린 그런 공직선거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 표의 10% 20% 30% 심지어는 80%가 이렇게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약고수님하고 그 다음에 신민디님이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감선거, 서울구청장선거 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속보 형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